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샤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저희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어를 들어볼까 러시아어를 들어봐도 괜찮을까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려운 것을 살짝씩 긁어주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가지 질문을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러시아어를 계속 수강해도 될지 안 될지 이대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닐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나요? 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데 전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스케줄도 이제 변동적이고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오프라인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되게 효율이 좋아요. 오프라인 강의가. 그렇죠? 현장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직접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이제 시간과 공간. 그렇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완전 반대의 성향입니다. 그렇죠? 시간과 제약은 거의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없는데 대신에 뭐가 아쉬워요? 피드백이 아쉽습니다. 이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물어보고 싶고 왜냐하면 수강생들마다 당연히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가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강의 최대 단점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이미 어쨌든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수강을 하면서 모르시는 게 있으면 바로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주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하시고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게 아 이거 번거로운데 이거 물어보면 실례일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강의 장점도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오프라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강의 그런 장점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 질문을 바로바로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신 강좌 해주실 수 있나요? 자 내신 강좌 같은 경우도 할 계획은 있습니다. 할 예정인데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일단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일단 수능 만점에 저희가 집중하는 데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이 수능 만점에 받는 것을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능 만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많은 내용을 알차게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넣다 보니까 가끔은 조금 힘들고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길게 느껴지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단시간에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능을 다 커리큐을 다 만든 이후에는 내신 강좌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면 제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파이널 때 수능 기출은 얼만큼 다루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벌써 파이널을 걱정하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사실 그 질문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아, 이 학생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러시아어로 공부를 했으면 벌써 파이널 때 무엇을 우리가 풀지 무엇을 다룰지 물어볼까? 그렇죠? 너무 뿌듯하고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 입문,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심화, 그리고 파이널을 가는데 심화에서는 여러분들과 이제 문법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을 풀어보고 할 거고 파이널 때는 이제 진짜 수능 들어가기 전에 역대 나오는 수능,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6월, 9월 모평도 제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이널을 좀 기대해 주셔도 좋다. 충분히 공부 많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파이널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수능에는 어쨌든 계속 매년 뭔가 한두 개씩 당황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당황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역대 나온 문제들 다 저희가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다룰 거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시고 파이널도 저희가 잘 연습을 해서 수능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러시아어 강의가 회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 수강생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런 인강이라든지 이런 수능 러시아어 강의가 회화에도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말하기 전에 그거를 또 제가 물어봐야 돼요. 회화를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하는지 단순히 의사소통을 내가 회화로 생각을 한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만약에 영미권 나라에 가가지고 잘 안 되는 문법을 잘 몰라도 그냥 아는 영어 단어를 써가면서 조합하면서 손짓 발짓 하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회화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제가 올렸던 특강, 알파벳, 발음 규칙 그것까지만 읽을 줄만 안다면, 그것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읽을 줄 안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아니면 서점 가서 그런 단어장 아니면 그런 회화책 사가지고 필요한 문장들만 읽고 외우면 됩니다. 읽고 외우고 내가 필요한 단어들만 따로 외워서 끼워 맞춰서 소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회화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데 읽는 것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충분히 독학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나는 짧은 문장이라도 잘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러시아 사람들이 날 무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긴 문장들을 구사를 하고 싶다. 그렇죠? 좀 내 표현을 좀 자유자재로 좀 세밀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문법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어가 약간 그게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 보면 러시아어 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가도 여러분들이 영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러시아인들이, 신세대 러시아인들은 당연히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 못하는 편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그게 있습니다. 좀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잘 못하면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러시아인들이 나를 그 무리에 받아들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쨌든 기초적인 문법은 공부를 하고 러시아어 회화를 익히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회화를 공부할 거다. 나는 수능 러시아어가 필요 없는데 나는 회화를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수능 러시아어를 들어도 되냐 하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어는 테크트리가 하나예요. 쭉 가다가 마지막 갈래에서 여러 길로 나뉘지 어쨌든 가는 길은 처음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문 그리고 기본 문법 편까지는 잘 보시고 심화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더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하면 심화도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냥 문법만, 기초적인 문법만 알고 내가 알아서 회화에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서 쓸 거야 하시면은 입문 그리고 기본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가 회화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기본이 되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러시아어를 시작했고, 수능은 안 보는데 수능 러시아어 강의 들어도 될까요? 아까 비슷한 맥락이죠, 그쵸? 난 예를 들어서 이미 대학생이야. 이미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어. 아니면 대학교로 갈 거야, 곧. 그리고 러시아 학과야. 그쵸?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 러시아어를 들을 생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취미로 러시아어로 공부를 하고 있어. 나중에 여행을 가려고. 자, 그래서 난 수능은 안 보는데 수능 러시아어 강의 들어도 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어는 길이 하나입니다. 다른 외국어만큼 그렇게 세세한 길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알파벳부터 해서 입문, 기본, 뭐 심화 이렇게 가다가 이제 뭐 수능 러시아어냐, 자격증이냐, 그쵸? 자격증 중에서도 토르프리냐, 플렉스냐, 이거냐 저거냐 아니면 회화로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의료, 관광, 건설, 통역, 법적으로 가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지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능 러시아어 강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나는 러시아어를 공부를 할 거다 아니면 하고 있다. 근데 이 수능 러시아어 강의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저희 생각에는 대학교를 가면 전문적으로 잘 좋은,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구조상 애초에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는 어떻게 돼요? 대학교에는 반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반에서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진도를 어느 정도 천천히 가지만 이어서 저희가 진도를 뺄 수가 있었는데 대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조그마한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반이라는 게 없어요. 저 학생마다 든 수업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수업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학기마다 맨날 학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러시아어로 시작해서 진도를 차근차근차근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내가 이번 학기에 러시아어로 시작했는데 다음 학기에 가니까 이게 이어서 안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 대요. 왜요? 학생들이 바뀌었으니까. 수강생들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강의는 뭐에 맞추게 돼 있어요? 제일 못하는, 제일 느린 진도가 제일 느린 학생에게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학원이든 대학교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난 이거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좀 어려운 강의를 선택했더니 거기는 완전히 후반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멍이 기본의 구멍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메우기도 너무 힘들고 다시 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능 러시아어 강의를 들으면 이 학교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조금 하고 그렇죠? 학교에 가서 진도가 안 나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구멍을 다시 메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능 러시아어 강의가 실력 향상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그렇죠? 일단은 알파벳, 입문, 그리고 기본을 들으셔야 되고 심화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어? 이 정도면 나 이제 대학교에서 그냥 남은 거를 들으면 될 것 같다. 하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어? 근데 나 이제 좀 풀어보면서 이제 시험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하시면 이제 심화까지 들어보시고 파이널은 뭐 굳이 그건 이제 완전 수능용이니까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취직할 때 러시아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외에도 다양한 학생분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분 때쯤 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어? 나 나중에 뭐하지? 나중에 내가 러시아어를 갖게 된다면 내가 러시아어를 뭘 할 수 있지? 저 러시아어를 내가 듣는 게 맞을까? 러시아어가 과연 내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어를 이제 여러 외국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가 더 좋을지. 저는 뭐 무조건 러시아어가 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더 맞는 게 있고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어는 아닌데 근데 취직할 때 러시아어가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한다면 확실히 도움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사하기 전에도 다양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러시아어라는 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 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사실 이 러시아어에 대한 수요가 항상 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제2외국들 뭐가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렇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죠.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수요도 그만큼 더 많지만 뭐가 많아요? 공급이 많습니다. 실력자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에서 유학하다 온 학생, 그렇죠? 중국에서 살다 온 학생, 영국에서 유학하다 온 학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어 만약에 우리가 실력이 80이라고 하고 영어 실력이 80이라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어가 여러분들한테 더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있는데 그만큼 공급이 안 따라주니까 아직도 러시아어 실력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러시아어를 자신의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 가지 또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교사, 선생님, 강사, 통역사, 번역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뭐 의료, 관광, 그렇죠? 공무원도 러시아어를 뿜는 데가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어학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러시아어,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정보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를 뿐 이 러시아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중국 다음으로 어쨌든 러시아어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어쨌든 미우나 고나 싫으나 좋으나 이 일본, 중국, 러시아어랑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리적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시아어를 배우면 좋다,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남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정보를 알아보시고 좀 빨리 확실히 목표를 정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입니다.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제가 단어 공부를 따로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쵸? 제가 뭐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희가 수업 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00% 알아야 한다. 그게 완전 최소다. 그쵸? 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외국어를 배우는 거고 외국어는 뭐예요, 결국은? 결국은 단어의 힘이에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냐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러시아어 사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 부사 위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게 더 편하고 쉬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는 맞아요. 그게 처음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많이 외우셔야 되지만 제일 효과적인 단어 공부는 사실 러시아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 거는 동사예요. 왜냐하면 동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사는 이제 뭐 상도 있고 불완료, 완료, 그리고 시제도 있고 그렇죠? 운동 동사는 또 막 정태, 부정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는 동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사랑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여러분들이 제일 캐주얼하게 많이 쓰는 단어들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동사의 상까지 내가 공부를 했다. 이제 동사를 어떻게 찾아보고 뭐가 뭔지 알겠다 하는 시점부터는 그때부터는 동사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구글에서 이제 저희가 동사 원형을 치면 위키페디아에서 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동사 불완료 형태, 완료 형태, 그리고 인층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과거, 미래 시즌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이 단어들을 다 정리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방향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일 많이 아껴주고 제일 효과적으로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목표예요. 제일 큰 목표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수능을 공부하면서 러시아어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쵸?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러시아 외에도 엄청 할 게 많은데 러시아어 단어 저랑 단어 외우는데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시간이 날 때마다 암기를 하셔라. 대신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100%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단어 공부 여러분들은 게을리하지 말고 꼭 하시고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그쵸? 아니면 이거 헷갈린다,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아니면 러시아어 저는 나중에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담 쌤이랑 아세요? 해치지 않아요?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누구 때려서 빠셔야 해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